자녀를 가진 아빠들이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당연 실용성 높은 SUV입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재미까지 느끼려면 고성능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요소를 합친 벤츠 AMG GLC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직선구간에서 속도가 점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너 주행에서는 노면에 붙어있다는 느낌을 받아 급커브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면모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 모델보다 전장과 휠 베이스는 각각 더 길어졌습니다. 가격은 99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휘진수입니다.